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EFES 코리아 EFES 혼사에서 보험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주라고 합니다. 이제 1차 시험 날짜가 4월 17일날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개강을 해서 지금 1월 중순이니까 약 3개월이 경과가 됐고 딱 반이 경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본인 스케줄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크게 60점 이상 1차 시험은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사람들 먼저 했던 사람들을 비해서 빨리 쫓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제가 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옛날에 하던 대로 다 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시간이 없죠.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 과정이 3월 달에 팔레트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27시간의 기본 과정을 6시간 동안 압축해서 이틀을 걸쳐서 3시간씩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두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이 수강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4월 달에 또 실전 모의고사가 3번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보시면서 또 유튜브 통해서 이제 그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2월까지 1월 달 저희 과정은 문제풀이 한 과정 남아있는데 2월 달은 이제 1차 과정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으니까 2월까지 다른 사람이 했던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 붙기 위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 많고 또 1차 시험은 2차 시험처럼 이렇게 몇 명까지 딱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20점 이상만 넘으면 되니까 여러분 100점 만든다고 하면 도저히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만약에 시작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다른 일 안 하시고 직장은 안 다니시고 집에서 쉬시는 분 같으면 동차 합격도 노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그러지 않고 직장이라든지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 입장이라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1차 동시 합격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만이라도 합격하자면 1년을 또 합격해야 되니까 올해 1차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1차 과목 3과목 중에서 보험계약법은 단순히 문제풀이만 해서 될 만한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납 2차 공부하실 때 특히 재산보험의 표준약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이 되는 게 상법 보험계약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합숙이 돼야 또 암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월 달에 판례 특강하고 요약 강의는 내가 꼭 인터넷 인강을 듣든 나와서 듣든 꼭 내가 수강을 하겠다. 이런 전지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은 책자를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과목이 또 세 과목이지 않습니까? 세 과목을 다 책을 다 보면서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기본 이론과정 인강 수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개월간의 과정이긴 했지만 배속을 좀 높이면 1.4배속 정도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한 달 안에 다 들을 수 있으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책을 다 보시면 좋겠지만 책 폐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그 전 과정을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핵심 요약 및 적중 문제 품에 있는 요약집 30페이지에 있는 그 분량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마는 우리 강의에 맞게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9번에 걸쳐서 나간 게 있으니까 아마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그 과정에 대한 거가 제공이 될 거니까 그것만 보셔도 강의 들으면서 그것만 보셔도 책을 안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이론과정을 한 2회독 정도 빠른 속도로 만약에 정한 시간이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듣고 요약본을 보시면 요약본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요약본을 보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니까. 사실 책을 보는 것도 강의 듣지 않고 보험에 관련된 업종이 계신 분이라든지 대학교 때 법학을 전공하는 분은 아니시면 사실 용어부터 굉장히 나설기 때문에 혼자 독학하시는 게 상당히 쉽지 않으실 거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되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같으면 반드시 문제풀이 아울러 아까 말한 파이널 마지막 압축교육, 6시간 압축교육 그것만이라도 들으시면 어쨌든 한 4분의 1로 25% 정도로 압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다 다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력만 정도 있으시다고 하면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시험이 2주 정도 당겨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당겨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직도 3개월 남았으니까 2월까지 한 달 반 동안 지금 저희 수업하고 듣고 있는 분들은 기본과정 플러스 문제풀이 다음 주까지 끝나는데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여러분이 앞에 과정만 되어 있으시면 혼자 푸실 수 있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본과정에 대한 글을 조금 더 압축해서 들으시고 책을 볼 시간이 없으신 분은 반드시 요약집을 가지고 학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히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유기적인 상황 속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